쉽지 않은 각도의 끌어치기입니다. 어떤 요령으로 쳐야 할까요? 끌어치기를 할 때의 겨냥점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내공과 1적구가 이루는 선, 1적구, 2적구가 이루는 선이 만나서 만든 원호의 절반을 향해서 6시 방향 3팁의 당점으로 치면 됩니다. 끌어치기 겨냥법대로라면 무회전이어야 하는데요. 이 배치의 경우 옆회전이 있다면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옆회전 당점을 많이 주면 회전은 많아지지만 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회전은 미세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끌어치기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옆회전은 두꺼운 두께로 부딪히면서 회전이 증폭되어 충분히 생성되므로 안심하시고 하단 당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큐를 과도하게 밀어넣으면 끌어치기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짧고 간결한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안정적으로 끌어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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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